용인시 기흥구의 롯데아울렛입니다. 롯데아울렛 여기 한라완데이 놀이터가 생겼어요. 와.. 멋있네 모든게 다 한라완데이 다 돌아가네 한라완데이도 다 해서 지금 분수도 나오구요 밤에 불펴지면 참 이쁘겠어요. 지금은 낮이라 불은 않겠는데 한라완데이 아 아 아 아 아 모든게 다 한라완데이에 다 맞춰있네요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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